이대성 선수가 했던 플레이를 우리가 훈련을 만들어서 할 거야 내가 픽을 걸어줄 거야 원드립을 치면서 스피드 스탑 리프트야 살짝 딜레이 걸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쭉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서 원드립을 치고 백패스 할 거야 스피드 스탑 리프트 하고 드랍 만들고 땅 비하인드 백패스 박자를 좀 엇박자로 가져가는 거야 그 영어로 잘 못 알아들으면 설명 좀 해줘 랩 푸트 라이트 푸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왼발 잽 왼발 땅 땅 점프 드랍 이렇게 해야 돼 잽 땅 점프 하고 그 다음에 고 그렇지 이렇게 돼 그렇지 굿 굿 다 알겠지? 여기 하나만 더 할 거야 골을 잡아서 슛이 아니고 스플릿 캐치에서 첫 번째 드리블에 이발 심고 뒷발이 공격하는 쪽으로 돌아오면서 스루 할 거야 골을 주잖아 골을 주잖아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드랍 만들 거야 그리고 리셋 세트 땅 심고 돌아와야 돼 그렇지 돌아오면서 몸을 띄워서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고 리셋 하고 리셋 굿 굿 굿 그래서 띄워야 돼 하나 이걸로 점프 점프 원 투 그렇지 그리셋 점프 원 투 그렇지 굿 굿 굿 굿 어딘 뛰어서 그렇지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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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면서 뛰어 점프 원 투 그렇지 그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슛 빼고 슛 빼고